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자놀이의 관상학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자놀이가 있는 측두 부분 옆머리 쪽은 관상 12궁 중에서 천이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천이궁의 천자는 맹모삼천 평양천도의 천 이자는 이사할 때 이자로 천자와 이자가 높은 관직으로 승진이동을 한다거나 거처를 좋은 곳으로 강남으로 이사가는 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꺼져 있지 않고 도톰하게 평만하게 융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질문 주신 사례자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 관자놀이가 꺼져서 관자놀이 필러를 맞으려고 했는데 이마 필러만 맞아서 관자놀이가 더 꺼져서 얼굴이 땅콩형이 되었다 둘째 광대뼈가 나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셋째 필러는 영구적이 아님으로 지방이식으로 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을 설명드리기 위해 관상학에서의 오악육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림의 오악이라는 것은 얼굴에서의 산뽕우리와 같이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으로 이와 같은 얼굴형은 오악이 극강으로 발달한 얼굴이겠으며 그래서 이마를 볼록하게 하려고 한 듯합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오른쪽과 같이 육부관상이 있는데 위에 빨간 점선 타원 부분이 천창 상부 아래쪽 노란 점선 타원 부분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지이고 이걸로 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상으로 그려진 신사임당의 얼굴을 보게 되면 상부, 중부, 하부의 좌우 육부관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가 보실 수 있는데요 사라의자분은 이 말을 해서 오악의 관상은 향상이 되었는데 육부가 그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꺼진 관자놀이가 땅콩형 얼굴뿐만이 아니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은 얼굴에서 뼈가 보이지 않는데 노안이 되면 얼굴에 뼈의 골격이 보이게 되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관상학에서는 노골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얼굴 노화의 비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었을 때 팽팽한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오른쪽 노란 원 부분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꺼짐이 발생하며 빨간 원 부분에 관자놀이가 꺼지면서 눈썹뼈가 돌출이 되고 광대뼈도 튀어나와 나이 들면서 인상이 점점 고약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꺼진 관자놀이를 필로로 채울 것인지 지방이식으로 채울 것인지 혹시 지방이식이 영구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피부이식, 모발이식, 강막이식이 영구적이듯이 지방이식도 지방세포가 잘 생착이 된다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인 미세지방이식 전문병원인 저희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지방이식.com을 뜻하는 www.fatgraft.com인데요 이는 Fatgraft의 세계 최초 홈페이지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Fatgraft는 지방이식, 피부이식은 Skingraft, 모발이식은 Hairgraft인데 저희 병원은 fatgraft.com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자랑을 좀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쪽 관자놀이가 꺼져서 관자놀이 부분에 얼굴 가로 길이가 좁다고 하였을 때 눈과 눈 사이의 빨간 화살표 거리도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하는데요 자칫 꺼진 관자놀이가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윤기가 되게 되면 눈이 더 몰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꺼진 관자놀이를 꺼진 곳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이 눈썹뼈 위에 있는 이 눈썹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서 관자놀이가 꺼지게 되면 이 말단 부위가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하게 이렇게 눈썹이 축 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뜩이나 이렇게 눈썹이 처지게 되는데 눈썹이 특히 나이가 들어서 전두근이 여기가 수축을 하면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놀이까지 꺼지게 되면은 바깥쪽 눈썹이 더 이렇게 꺼지면서 좀 새드한 관상 슬퍼 보이는 얼굴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항상 즐겁고 아주 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을 때는 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픈 인상 슬픈 관상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자놀이가 꺼짐으로 인해서 눈썹이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자놀이가 꺼져서 눈썹이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채워서 올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마필러를 맞아서 여기에 이마필러를 맞게 되면은 눈이 웅팡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필러가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게 되면은 눈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이마필러는 눈을 위에서 누르게 되는데 관자놀이 필러나 관자놀이 지방이식은 눈을 바깥쪽에서 누르게 됨으로써 눈의 가로길이가 확 좁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성형외과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좀 싫어하는 부분이 쳐지니까 땡기고 꺼지니까 채우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인들도 많으시고 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얼굴에서 관자놀이가 꺼졌다고 필러 지방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상대적으로 더욱 온팡해지겠고요 또 이런 분이 오셔서 약간 볼이 꺼져 있으니 약간만 채우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얼굴은 육질과 골질이 둘 다 많으므로 채워서는 아니되는 얼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꺼진 관자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자놀이가 꺼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마의 볼록함과 광대뼈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눈썹뼈가 드러나 보이는 정도 또 눈썹 이 바깥쪽 부분에 이 땅떠러지 처짐 정도 그 다음에 전태궁 눈썹하고 눈의 사이의 거리의 확보와 눈 가로 길이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전태궁이 도톰하게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